출항하기 전에 얼음 부터 넣었습니다. 얼음을 배달하고 있죠? 여기도 얼음을 가득 실었습니다. 출항하기 직전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메운 14호 가지 바늘뚤 14호 가지 바늘뚤 14호 가지 바늘뚤 보통 20호 쓰는데 오늘은 가늘게 집에서 만들어온 14호 바늘뚤 가짓줄로 사용해보겠습니다. 예민한 것 같아서 호수를 약한 줄로 삼치가 물었을 때 바늘뚤을 끊고 도망갈 수 있도록 약한 줄로 30분만 꼴집니다. 조금 약하게 끊고 도망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늘 쭉 크게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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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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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저속으로 가면 올립니다 하루정도 올라기 때문에 팔게 올라옵니다 으이샤 빨리 빨리 자 올라옵니다 잡고 잡고 자 맨 위에 빠졌다 단단한 거고 다 가져올라 위기용 자 누군데 가면 불탔다 불탔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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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